안효섭과 김세정. 사랑의 길 위에 흩어진 빛. 한국 연예계에서는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대중의 큰 관심을 끄는 일이 흔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소문난 커플은 안효섭과 김세정이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예술적 재능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끌어냈다. 점고 재능 있는 배우 안효섭은 어비스와 서른이지만 17입니다와 같은 드라마 작품들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순수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그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가수이자 배우로 알려진 김세정도 그녀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학교 2017관어의 노래를 들려줘에서의 역할로 유명하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지만 안효섭과 김세정 사이의 연애 소문은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이벤트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팬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가정과 추측하게 만들었다. 사랑의 길 위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안효섭과 김세정은 달콤하고 존경받는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팬들의 지지와 사랑 또한 중요한 요소로 그들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아직 비밀로 채워져 있지만 안효섭과 김세정의 가까운 관계와 행복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녹였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길 위에서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사랑은 항상 다채롭고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안효섭과 김세정과 같이 유명 인사들의 삶 속에 등장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재능, 아름다움, 그리고 개성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의 행복에 빠져들기를 목격하고 싶어합니다. 안효섭은 멋진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항상 관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김세정은 순수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벤트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스러운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은 많은 의문과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지만 서로의 친밀한 소통과 지지, 그리고 배려는 많은 이들이 그들 사이의 사랑이 자리 잡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직업 생활에서의 이해와 존중도 그들의 강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의 길은 완벽하지 않으며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진실한 사랑으로 안효섭과 김세정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고 오래가는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비밀스럽지만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은 팬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효섭과 김세정의 아름다운 사랑이 항상 보호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미노이, 미노이와 그녀의 AOM지와의 불안정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응했다. 지난달 이후 미노이는 우울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목을 끌면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미노이가 화장품 브랜드 촬영을 위해 뜻밖의 병으로 이내 촬영 2시간 전에 사라졌다는 무단 불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화장품 브랜드는 미노이를 위한 완벽한 세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전에도 미노이와 AOM지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미노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 같다. 그녀도 벌금을 내야 할 것 같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아. 게다가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명예훼손과 같은 거짓 정보에 대한 책임도 있어. 벌금을 내고 떠나야 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가 그동안 모든 것을 참다가 결국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제 어떤 회사가 그녀를 받아줄까? 나는 브랜드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델이 촬영 당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정말 큰 스타거나 유지해야 할 모델이라면 울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즉시 법률팀을 불러 소송을 제기할 거야. 잘못된 이유로 이내 계약에 보상이 있어야 해. 각 촬영은 거의 두 달에 걸쳐 개념 제안부터 준비되며 동일한 날에 비디오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 거의 100명의 스태프가 필요하다. 장비 대여비 및 스태프 인건비와 이미 구매한 의상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지? 요즘에는 모델 비용이 정말 높아지고 그에 따라 모델과 함께하는 스태프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사용 범위와 국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준비하고 기다린 스태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를 일으켰는지 인지하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것은 비프티 상황과 비슷한가요? 갑작스런 자가 사멸과 신속한 계약해지는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민호이, 민호이와 그녀의 AOM 지화의 불안정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민호이의 행동과 그녀의 회사인 AOM 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이가 우울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이후 화장품 브랜드의 촬영을 위해 갑작스럽게 불참한 사건 등이 논란이 되면서 그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AOM 지화의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그녀의 활동과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로 일부 네티즌들은 민호이와 AOM 지의 상황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호이가 벌금을 지불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일부는 AOM 지가 민호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호이와 AOM 지가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참았고 이제는 그들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이 향후 민호이와 AOM 지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호이와 AOM 지가 논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종합해보면 민호이와 AOM 지의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과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동을 미칠 수 있습니다.